confidence 실패 고! 다리가 들어가는데 또 하나 밖에 없어요 98세 야 이거 나도 안다 야 나는 얼굴이 다 보여 나는 그런 거야 야 0살이야 0살 0살 자 우리 비트 와 이거 안 된다 하나 둘 셋 찬원이 해봐 자 찬원이 하하하하 스포츠의 정신을 열심히 방금 이렇게 딱 꺼내서 가져왔어요 오늘 복장입니다 빅 대박이다 우와 스테이크 썰고 스테이크 썰죠 어떤 날 우리에게 좀 뽕력을 보여주실까요 그네를 탄다 아니 형이 이 노래를 잘 몰라요 kinda 비 오고 있습니다 시야 뿅 내가 이끈 사람 어어어엇 연습했는데 내가 그대를 안고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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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먼저 준비하고 있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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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인정하면 인정해요 인정 아 얘네 둘이 더 웃겨 앞으로 앞으로 야심차게 나갔는데 계속 앞으로 와 어디까지 앞으로 올거야 바꿔 이찬원이랑 바꿔 다시 아 아 여기 여기 찬원아 준비됐어? 됐다 찬원아 아 믿어 오케이 그렇지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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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저 옷 입으면 저렇게 귀여워지는 거라 아 몸싸움에 마지막 결승전 사랑해요 그걸 또 주머니에 넣었어 아 너무 어려운데요 자 갑니다 굿준비 팀 바로 떠올랐어 항상 떠오르는 항상 떠오르는 항상 떠오르는 아 저 근데 열심히 표성버그 신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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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명곡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맞아 아 너무 쉽다 근데 빨리 가야 돼 이거 빨리 가야 돼 빨리야 돼 제발 최고의 명곡 최고의 음악 isel 아..맞아 총 맞은 것처럼 박진영 허니 그리고요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 아니 조용히 해 이 lang 고준비 고준비 하나 뭐였어 하나뭐야 고준비 정답 고준비 엄정화의 초대 그리고요 원더걸스 텔미 김방수 플레이 왜? 아니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음악 플레이 원더걸스 텔미 아아 뭐야 보고싶다 보고싶다가 있었어? 음악 플레이 나이스 이거 고zym이 공동 1등 공동 1등 공동 1등 공동 1등 공동 1등 자, 건행 자, 그리고 우리 확실히 저게 저게 좋긴 좋다 내가 영탁이 형이 할 것 같아 야, 찬원아 옆으로 쳐, 옆으로 한 칸 내려가서 옆으로 쳐 nós 영웅이 형우. 장희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너무 간이 좋죠?